자 지금 남북 경협주가 이 편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핑퐁 게임을 좀 했는데 자 그런 거 하고 관계없이 지금 뭐 기대감이 엄청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대북주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주들이 상당히 강력한 엄청나게 강하죠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기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들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단키트 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대북주 보시면 오늘은 대아티아이가 대장이죠 대아티아이가 엄청나게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3%죠 자 원래 가장 큰 대장이 이 3대장이 아난티하고 대아티의 1신석제 3개입니다 자 이 3개가 이 3대장인데 아난티가 금요일날은 대장이었죠 목요일날 목요일날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대장이 대아티아입니다 철도 관련주 대아티아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예상대로 지금 이번 정부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까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대장이 1신석제입니다 1신석제가 17% 정도 오르고 있죠 오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조종을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은 보통 좀 무거운 주식인데 현대로템도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들이 대북주 쪽으로 큰 장이 좀 열리고 있죠 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수소차 뭐 조용하죠 조용하고 업종 대표주들도 별로 좀 강하지가 못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0.2% 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좀 많이 오른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좀 조정을 해버리죠 조정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나쁜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냥 금요일날 먼저 매를 그래도 좀 맞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트림 헬스케어가 0.3% 정도 오전에 그래도 다시 좀 치고 올라갔었는데 HLB도 양북을 만들면서 가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지금 다시 남북 경협주들이 아주 초강세를 보이면서 반면에 그 외 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해서 파미셀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하게 이거는 이제 좀 재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니까 잘 버티죠 잘 버티면 이렇게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풍제약이 기대감으로 피라맥스 승인 기대감이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주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숨고르기 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아주 강하지도 아주 약하지도 않는 그냥 그런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반사익이 기대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휴젤이 15% 정도 대웅지역이 9%인데 시작은 높았지만 계속 밀리는 그런 분위기죠 오늘은 뭐 뭐니뭐니 해도 대북주들 쪽에서 완전히 머니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아티아이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거래량이 2,900만주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 순도 안 씌고 밀어 올려 버렸죠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대북주들이 한번 할 때가 됐죠 이제 슬슬 연기가 슬슬 나고 있죠 안잇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여기에서 벌써 매집이 됐었죠 신호가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집이 이렇게 됐죠 요 부분은 그냥 올라온 부분이고 여기에서 매집이 된 상태죠 그러면서 신호를 좀 보여줬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되면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오르기 전에 미리 숨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일 때 요럴 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소음 기계도 오늘 마이너스 0.6% 까지도 갔었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를 타면서 전부 다 뭐 춤을 추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올라 서는데 올라갈 때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이제 끝난 것처럼 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렇게 가죠 원래 이렇게 갑니다 원래 원래 이렇게 가기 때문에 큰 물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배팅해서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테마주다 보니까 아주 큰 상승이 이렇게 발생하면 내가 오전에 들어갔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매도해도 되는 거죠 매도하고 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올랐죠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 서고 있는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서 이제 더 지금 크게 오르고 조점받고 또 크게 올랐죠 이 정도로 이제 밀어 붙이는 거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또 치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소식들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뭐 통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회의가 있죠 그게 아마 잘 끝나고 나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시면 자 남북 경협 대북 사업 기대감으로 상당히 덜 썩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 바이러스 쪽에서 이제 좀 잠잠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특별 대담 이게 지금 이제 진행이 금방 나왔죠 금방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대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잡히고 있죠 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대북 주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테마 주들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뉴스가 이제 확실한 게 나오게 되면은 많이 올랐다 싶으면 기대감을 올린 후에 뉴스들로 좀 올려 가다가 큰 뉴스 나오면 이제 또 조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보통 형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반연 남북 경협주죠 반연 남북 경협주가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빠르죠 이게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받은 적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얘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무조건 급등이다 이렇게 봤는데 북한에서 준 적 없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미리 움직여 버리죠 그렇게 뭐 치고받고 핑퐁 게임 하는 거는 누구나 뭐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트럼프가 자꾸 주파를 던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렇게 무거운 상황인데 워낙에 많이 내렸죠 워낙에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현대로템도 엄청나게 지금 광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광세를 보이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하죠 그냥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amel은